안녕하세요 고생마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살 100을 잡는 방법 귀신도 모르게 잡아 버리는데요 상대방은 죽었는지도 모르고 둘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런 모양은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그런 모양은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상대방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둘 때가 있을까요? 실전에서도 종종 이런 경우가 지금 나옵니다 여기서 이런 수는 어떨까요? 이렇게 두는 수는 막아서 이게 지금 어디를 하고 치든지 치중 가면 안되겠죠? 여기도 치중 가면 안됩니다 싸움이 수상전화 생각하지 마십시오 뒤수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안되는 모양이 됩니다 수상전화는 좀 어렵죠? 그러면 있는 수는 뭐 슬슬 들어가서 이것도 수상전화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거는 안돼요 그럼 어떤 수가 있을까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번째 방법은 뭐 요렇게 나서 연결하자고 하고요 상대방이 지금 여기 놔야겠죠? 이때 허구를 칩니다 사활 그러면 100이 여기 들어가야죠? 살자고 하면 100이 어 이 사람은 왜 이걸 뭘 어떻게 산다고 하지? 딱 단수치는 순간이 어떻게 됐어요? 100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흙이 두면은 살았다고 막 막 둡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 죽었다고 얘기하면 이게 왜 죽어? 그럼 내가 주렵게 해보세요 하면은 이거 따면 다시 따서 이렇게 돼서 매화육공도로 죽게 됩니다 이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바둑을 막 진행하다가 나중에 죽는 거 알고 기절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두는 순간에 이 모양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는 순간에 죽었어요 100이 100선 100사네요 그러면은 100이 다른 수가 없을까요? 끊는 수? 잡으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뻗는다? 아 뭐 그럴듯해 보이죠? 못 넘어가게? 안 넘어가면 돼요 이렇게 따면 됩니다 여기 놔야 되겠죠? 먹여치던가 놔야 되는데 먹여쳐볼까요? 먹여치던 어디 두든 넘어가면 끝이에요 이거 두 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먹여치지 않고 그냥 둔다? 네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먹여치든 단수치든 안됩니다 100이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호구치는 수도 마찬가지예요 호구쳐도 여기서 치중 가는 수는 어떨까요? 이렇게 이런 수를 둬가지고 또 아까하고 똑같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둔다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집을 내서 만약에 단수치는 수는요 이렇게 해서 살아버려요 여기 두 집 나면 100이 죽는 거죠? 그럼 100이 이렇게 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쪽 나서 100이 여기 단수를 안 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1003, 1004 얼마나 억울합니까? 흙이 딱 두면 자기가 두고도 자기가 죽었으니 근데 그것도 모른다는 게 더 아주 끔찍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귀신도 모르게 잡아버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죽었는지도 모르고 바둑도면 바둑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00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